제가 북한에 있을 때 선동, 선동부에서 이제 포스터 그리는 일꾼으로 일했거든요. 인민군대, 노동자 뭐, 노동자들. 선전구호. 그때가 제 나이가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 이때인데 생생히 기억하죠. 생생히 기억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, 싫다는 사람들 이제 봐야 했고 그리고 먹지 못해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헤쳐져가지고 그 꽃재비들이 막 방황하는 모습도 봐야 했고 그 석사로 벗겨가지고 가마에다가 푹 끓여요. 그걸 끓여가지고 그것을 절개에다 쪄가지고 그것을 끼니를 이었어요. 이 세상에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단 행성에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. 배고픔에 이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봐야 했고 우리 이웃이 굶주림에서 가정에 파탄되는 모습도 봐야 했고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저는 이제 잡혀가지고 다 돌아갔어요. 다 굶어 죽었어요. 얼마에도 굶어 죽었고 여동생도 굶어 죽었고 처음에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두망강 건너다가 아버지는 두망강에서 두망강 물살에 피말려가지고 떠내려가지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봐야 했고 또 아버지를 체력도 건지려고 찾다가 저는 경기대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허소했지만 거기서 내가 붙잡혀가지고 수용소 뒤에 한 거예요. 너무 죽어나가기 때문에 너무 죽어나가고 지체 치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집에 가서 죽으라는 거 죽으라는 거죠. 글쎄요. 저는 잡히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쥐약 봉지를 여기다가 숭비가지고 두망강 넘었거든요. 저는 걱정 하나 안 해요.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김정은이 하나만 딱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어요. 그 독재자만 제거하면 북한 국민들이 자유가 찾아지지 않을까 뭐 그 사람도 이거 뭐 정신이 김정은이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래서 그 좀 빨리 빨리 제거해주면 하는 바람이죠. 그 독재자는 어린 독재자라 그 핵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. 그 독재자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최고인 마냥 세계에다 지금 위협하지 않습니까. 핵을 가지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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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